내년에 개교 예정인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의 학과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행정계열 등 동양대 주력학과가 동두천으로 배치되면서 영주의 4개 학과는 학생 모집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에 신설되는 학과는 2개 단과대학의 4개 학부, 12개 전공입니다. 공무원 사관학교 브랜드를 이끌던 행정학과 계열을 중심으로 공연 영상과 디자인 계열 등 수도권 학생 비율이 높던 학과들을 동두천에 배치했습니다. 신입학 정원은 400명으로 동양대 전체 정원 1,060명의 약 40%가 동두천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영주에선 패션경영학과 등 4개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항공비서학과 등 15개 학과 정원이 20에서 3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력학과였던 행정경찰학부는 정원이 60%나 줄고 철도대학도 70명의 정원을 내놓게 됩니다. 동양대 학교 운영의 무게 중심이 영주에서 사실상 동두천으로 옮겨가는 셈입니다.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건설 중인 동양대 북서울 캠퍼스는 최근 본관 부지의 오염 정화 작업을 끝내고 지상층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영주지역의 거센 반발과 도의회의 이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동두천 캠퍼스 개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